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안 동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최신 공격 트렌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하고 음성으로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나온 그런 중요 공격 배터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공격 배터라고 한다면은 어느 지점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했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요거 딱 나오면은 우리가 로고2제이죠. 로고4제이요. 이 로고4제이 취약점에 이용한 공격들이 가장 트렌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고4제로 데이 취약점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대규모 스캔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12월 정도에서는 이제 뭐 2020년도에 그런 새로운 공격 트렌드가 뭐가 발생할 것이냐, 위협들이 뭐가일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어떤 공격들이 있었냐, 뭐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로고4제이 제로 취약점은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커벌트 스트라이크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 커벌트 스트라이크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침해사고 분석이나 모이킹할 때 이런 것들 단어들을 좀 쫓아가면서 대체 어떤 공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격 패턴들을 사용해가지고 랜섬웨어를 배포했다. 근데 랜섬웨어 배포하는 것도 이전에 이제 개인 PC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서버를 침툴해서 서버 자체에 대한 랜섬웨어 배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 자체는 악성코드잖아요. 그 악성코드를 리누스 환경하고 또 윈도우즈 환경하고 그것을 배포하는 공격 패턴들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 어택 벡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피싱입니다. 피싱은 여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 패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사용자들을 사회공학적으로 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공학적이라는 것이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악성 서버 쪽에 접속을 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개인 정보를 이제 가져가는 형태인데 개인 정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코드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싱은 항상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회공학적 기법에 또 다른 건 이제 보이스피싱.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안 쪽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보안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렇게 1년에 거의 한 몇천억 정도씩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피싱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란 것이 여러 가지 뭐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JS 파일이죠. 자바스크립트가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의적인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이제 악성코드인 EX 파일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포할 때도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는 것들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DVD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공격에 하는 뭔가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하는 컨셉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배포하게 하는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 JS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JS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모두 다 이렇게 노출되게 사용하면은 뭐 이렇게 탐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클릭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JS 파일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장악을 하고 난 뒤에 직접적으로 JS 파일을 삽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JS 파일 같은 경우를 웹메일, 메일이죠. 메일을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은 되죠. 그래서 이제 JS 파일들을 배포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금방 이야기했듯이 메일 아니면 사이트로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집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JS 파일을 숨겨 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로 확정자로 바꿔 가지고 이제 클릭하기에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로그포제. 이거는 이제 특정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12월달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트렌드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죠. 아마 2022년도 최소한 한 전반기까지는 요거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보안 트렌드를 좀 체크를 할 때 요 단어들을 아직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유튜브도 계속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그포제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라고 취약점인 것은 이제 어떤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들 뭐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올라오져 있는 형태인데 그런 제품들 쪽에서도 아직은 패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그포제의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RC 취약점이죠. 리모트로 취약점들을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시스템을 침투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들이 바로 이제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걸로 많이 트렌드를 이제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랜섬웨어를 배포를 할 때 이 커벌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커벌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격 프레임워크에요. 여러가지 취약점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격 프레임워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를 내가 배포를 하고 난 뒤에 그거를 CNC,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커벌트 스트라이크하고 메타 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메타 스프레이트의 조금 더 진화적인 그런 도구 형태 그 다음에 뭔가 공격성을 좀 더 더 띈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커벌트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냐 이것들이 오픈으로 이제 도구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유료로 이렇게 판매했던 소프트웨어인데 그것들이 오픈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악성 코더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커벌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면 백신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격 배터잖아요. 우리가 처음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인 것이고 목표는 다 동일하겠죠. 랜섬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얘기했죠. 특히 MS, 마이크로소프트의 DOC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다가 우리가 VBA 파일 VBA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파일인데 바로 이거죠. 이거에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한 그런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악성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얘네들은 공격하는 지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로그4제이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점점점 우리가 코발트 스트라이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수억 대의 장치의 위험들을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 로그4 이스프로이트 지원 50%가 지금 현재 원격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격할 수 있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발생하면 조금은 낮아지겠지만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그 중에서 나머지 절반은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메리어 배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공유를 했었는데 vmware 이제 호리진이라고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니 좀 호리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어디서나 어떤 모든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지원하는 그런 서버예요. vmware 여러분들 vmware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크스테이션 그런 걸 사용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 vmware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vmware 서버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뭐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실습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로고4 재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호리진 서버의 로고4 재취약점들을 표적으로 이제 삼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기술적인 것들은 또 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웹셀들 로고4 재취약점을 원격에서 생성하면은 그 웹셀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루트 권한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vmware 이 호리진 서버 같은 경우를 루트 권한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권한이에요. 이게 윈도우지잖아요. 딱 봐도 이제 윈도우지잖아요. 이게 시스템 권한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셀들이 올라가면 얘가 시스템 권한들을 이제 가져가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쪽에서는 어떤 서버랑 서비스죠. 서비스를 동작을 할 때 최소한의 권한들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라고 계속 보안 쪽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의 어떤 권한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웹셀을 사용하게 돼도 최소한의 권한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vmware 호리진 서버의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이제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셀이 올라가면은 로고포제에 의하면은 웹셀에 올라가면은 항상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어버린다. 큰 문제죠. 그리고 쇼단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 개의 호리진 서버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제가 이제 프로덕트 vmware를 한번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0만 개에요. 20만 개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호리진 서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오신트, 오픈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공격들을 이제 대상들을 찾아내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대상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고포제의 취약점 공격도를 이용해서 공격들을 진행하면은 한 번에 뚫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고포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걸 이용하냐. 파워셀. 항상 윈도우즈 서버 쪽에서 공격들을 진행할 때는 이 파워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악성 서버 스크립트, 악성 서버 그 파일이죠. 악성 서버에서 그 파일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파일들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파워셀이 뭐를 현장에 이용하냐. 이러한 그런 웹셀들, 이렇게 이러한 웹셀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웹셀들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 그 IP와 게이트웨이들을 다시 또 리슨을 해가지고 역으로 이 공격자가 여기에 있는 서버, 여기에 있는 서버 말고 이 안에 있는 내부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포워딩 공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시스템을 하나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내부에 있는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포워딩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게이트하고 연결을 하면은 내부 시스템들을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부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이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팩트웨이를 이용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또 배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악성 코드들을 배포를 하면서 또 지속적인 APT 공격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에 대한 블로그의 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방어를 했냐.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주요 공격 배터에서 최신 VMAO 오리진에 발생했던 이런 로그포즈의 취약점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다운로드 직접 접근을 하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코벌트 스트라이크하고 로그포즈의 취약점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